종합병원에 입원한 80대 남성이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등 26명이 무더기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에 드러나지 않은 동선이 있는지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80대 남성이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95번째인 이 확진자는 충남 보령에 살며 심부전 수술을 받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에 입원했습니다. 순환기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초음파와 CT검사 등을 받은 뒤 입원했는데 이번 하루 만에 코로나 증상을 보였고 확진됐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 2명, 병동 간호사 7명 등 의료진 19명, 그리고 병실을 함께 사용한 환자 3명과 보호자 3명 등 모두 26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을 하실 때 그 다음번 혈압 측정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적극적으로 최대한 넓게 해서 접촉자를 잡았다. 95번 확진자는 보령에서 사유의 차를 타고 병원에 왔고 배우자가 병원 내 편의점과 식당을 들렸지만 마침 아무도 없어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교통이 좋고 의료시설이 좋은 여건 때문에 타지역 환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코로나 확산 위험이 돕다며 성묘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원광대 병원 측은 병원 내 감염은 폭발적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